하나만 튀겨보자. 한 번 반을 봐야지. 괜찮은 것 같아요. 색깔 예쁘다. 이 정도 예쁘게 되는 것 같은데요? 그런데 모양은 예쁘다. 이거 일단 테스트해 봐. 빨리 잘라서 한번. 어? 셰프님 이거 봐. 저 도마에다 쓰면 또 안 된대요. 도마 갖고 오겠습니다. 아니, 이거는 무슨 색깔이야? 하얀색, 하얀색. 우리 셰프님 본인 정리가 아니라서. 그 도마 치워주세요. 이거 일단 테스트해 봐, 빨리.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? 한 번 한씩. 어제 테스트한 거랑 맛볼까요? 그냥 맛있는데요. 맛있으면 진짜 맛있다. 한국스럽지는 않아. 그냥 영국. 도저히 안 되겠어? 이거는. 그냥 영국 피셜집 주려면 줘도 돼요. 한국식 일도 없어요. 파는 영국 피셜집 같아요. 한국 사람이 만든 영국 피셜집. 잠깐 흘렀다. 이거 비상사태다. 그 간장은 되게 괜찮지 않았어요? 어저께 계속 주퍼맛 난다며. 근데 우리 주퍼맛이 맛있다고 해서 주퍼맛이. 그렇죠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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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강좌는 해면 안 돼요? 늦었어요. 늦었어요. 한국식 일도 없어요. 소스를 바꿔. 소스를 바꿔. 소스라도 바꿔야지. 저기 아까 양파 많이 남았죠? 많이 남았어요, 셰프님. 파란 색깔 다 줘봐. 시금치 있어요, 셰프님. 시금치. 셰프님 소스 바꾸시는 거예요? 피도... 너무 또 영국스럽다고 해서. 소스라도 바꿔야지. 소스 어떻게 바꾸세요, 혹시? 일단 무조건. 맛있게 할게. 수영 신나게 할게, 고객들이. 무기고기. 공기. Ferm하니. 아무튼, 지수제상. 너무 어렵다. 좋은 하루. 진짜로 이번에는 대화аешь.